중국과 인도 축구 A매치 경기 지난 중국과 인도 축구 A매치 경기의 편집 영상이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분들께서 더 많은 중국 축구 대표팀 영상을 요청해서 이번에는 중국 대 캄보디아의 국가대표 경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축구가 의외로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중국 국가대표팀 경기에 대해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는 2018년 벌어진 U23 AFC 챔피언십 경기로 캄보디아는 피파랭킹 173위이며 중국은 76위입니다. 인구는 캄보디아인 1인당 중국인 82명 비율입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은 축구 매치에서 중국은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캄보디아 국영TV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계한 자료화면입니다. 이번 경기 결과의 특징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양팀 모두 패스 성공률이 저조하고 유효시티는 양팀 합쳐 한계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선수들의 체격은 성인과 중학생 수준일 정도로 차이가 큰데요. 캄보디아 선수들이 중국 수비수들 사이에서 브라질 기술 축구를 시도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로켓볼 비중이 높고 양팀 모두 축구 전술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등 예상하시는 대로 수준이 낮은 경기이니 참고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선수들의 체격은 지점을 통해서 지점을 통해서 기회시프를 통해서 로켓볼 수준이 컴백이 버튼을 통해서 이 스토리아 선수들의 체격은 수준이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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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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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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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중국 축구가 14억 자국민이 영원하는 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